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재벌사주라고 하는 재기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역학에서 재물운이 좋은 팔자를 재기통문 팔자라고 합니다. 재기통문 원래의 언어는 재기통문호인데요. 용어의 의미는 재성의 기운이 문어를 통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문어는 원령을 말하고 가한 사주에서 용신인 재성은 원령에 통근하고 있어서 매우 유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큰 부를 얻는 사주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재기통문의 공통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기통문의 명식은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는데요. 각 항별 명식은 제시하지 않고 다음 장에서 재벌 청수 명식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왕하고 제왕하며 식상이 있을 때입니다. 만일에 식상이 없으면 관살이 있을 때도 같습니다. 재성이 왕성하면 신약할 가능성이 많지만 신화한 일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식상 하나가 이 힘을 유통시킬 때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일주와 인성이 왕성하고 식상이 경미하나 재성이 있을 때입니다. 일주가 왕성한데 비겁보다 인성이 조금 더 강하고 경미한 식상이 재성을 생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성이 인성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왕하고 관살이 쇄약하며 인성이 중하고 재성이 월지에 있거나 왕성할 때입니다. 편제보다는 정제가 재기통문에 적합한데요. 신왕하고 식상으로부터 생조된 정제 하나가 월지에 있는 경우 식상이 없다면 약한 관성이라도 재생관을 이루고 또 관인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왕하고 비겁이 과다하나 재성과 인성이 없고 식상만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상의 힘을 덜어낼 재성이나 인성이 없기 때문에 식상의 모든 힘이 집중됩니다. 다섯째 신약하고 재성이 중하나 관살과 인성이 없고 비겁만 있을 때입니다. 신약한 원국에서 식상생제가 왕성하고 재성의 힘을 덜어내는 관성이나 인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경제의 신화를 읽은 3대 기업 총수님의 명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도 살펴본 바 있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사주 구성이 아주 절묘한데요. 유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정화가 시지의 축토를 생하고 축토는 일지의 신금을 생하며 신금은 월지 해수를 생하고 해수는 연주의 묘목과 을목을 생하며 을목과 묘목은 월간의 정화를 생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힘이 월간의 정화에서 멈췄네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월지의 해수 식신입니다. 이 식신은 월지를 딱 차고 앉아서 경신이라는 강력한 일주에게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계이지만 전체로 뻗어가는 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식신은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해서 기운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정주영이 일군 현대그룹이 1.5대도 가기 전에 무너진 것에 대한 명리학적 해석은 정주영에게 불을 안겨진 해수 식신이 기운을 천간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통이 월간에서 멈춘 것 또한 부자 이상으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말년에 대선 출마를 함으로써 현대가의 부진이 앞당겨졌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식상생제의 전형을 이루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명식은 일간을 중심으로 강한 관성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걸립니다. 신약한데 관성과 정인이 힘이 있습니다. 관성에서 인성, 비겁, 식신, 재성, 관성으로 기운이 물 흐르듯 하다가 관성에서 멈췄습니다. 관성에서 멈춘다는 것은 명예나 권력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었고 결국은 그 때문에 많은 손실을 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흐름이 비록 연간에 있지만 깨끗한 재성에 가서 힘이 극대화 되었는데요. 재성이 관으로 흘러나가는 순조로운 흐름은 이를 버려나갈 때 좋은 힘이었으나 마지막에 엉뚱한 데서 힘이 떨어졌습니다.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에 비해 다음 때에서 힘이 약해지는 전조가 보입니다. 다음은 삼성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 명식입니다. 무무병존의 양토 비견으로만 득세를 한 명식입니다. 재기통문의 관점에서 보면 튼튼한 식신으로부터 생조되는 시간의 편지의 임수가 이 명식의 포인트입니다. 일점으로 빛나는 시간의 편지와 월지에서 공망인 채로 고립되어 있는 편관 인목을 설계하는 인성이 없는 점이 행운입니다. 투간까지 한 식신이 워낙 강해서 식상생지의 힘이 오래갈 수 있었고 3,40대 재성대운에서 대발해 50대에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활동기에 적절히 들어온 재성대운이 완벽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명식은 비겁은 왕성한데 신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식신이 힘이 있고 관이 있기는 하지만 재성이 생조되어 있습니다. 비겁이 왕성하고 생조된 식신이 재성을 강력하게 밀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인성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치일선에는 나서지 않은 것은 고립된 월지 관성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그룹 김우중 회장님 명식입니다. 일간 무토가 득령, 득질을 해서 중화된 명식입니다. 시주, 개해, 재성과 연지, 자수까지 재성이 왕하며 투간된 신금 상관이 그림같이 자리에서 식상생제가 왕성합니다. 시주의 건록지, 개해, 재성이 혼잡되어 있고 재성을 설계하는 인성의 힘이 만만치 않은 것이 재기통문의 기준에서 완벽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합화는 되지 않지만 원국 내 너무 많은 합이 다 제각각의 방향성을 가진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신 대운이 들어왔을 때 무계합이 되면서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중 회장님 명식은 중화사주이지만 세 분 중 가장 신황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비겁에 비해 인성이 상대적으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록의 힘을 받는 시주가 재성 혼잡이라서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신황하고 재황해서 정제가 강력하게 일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주의 강력한 재성이 건록의 힘을 받고 있으나 혼잡이 되어 재성의 집중력을 파괴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인 세 분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전적 의미의 재기통문에 가까운 사주는 누구일까요? 물론 딱 맞는 사주는 없습니다. 재기통문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사주는 김우중, 이병철, 정주영 순입니다. 이병철이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요. 이 세 분의 예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용신과 상관없이 부자의 사주는 의외로 신강한 사주보다 신약한 사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국에서든 대운과 맞물러서든 간에 일간에서 식신을 통제하는 재성으로 흘러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신 대운이 사업의 적정한 연령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큰 부를 쌓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물을 지키는 힘입니다. 어떤 명식이든 간에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재물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모은 것이든지 아니면 물려받았든지 간에 재물을 지키는 것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재기통문의 공통점으로 신약해도 재성을 극하는 비겁이 힘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내 것만 모아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고 나무의 목까지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기통문이 말해주는 큰 돈 모으기의 실체입니다. 요컨대 재기통문의 핵심은 재물을 지키는 것과 타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약탈의 힘을 전제로 합니다. 큰 돈을 벌려면 들어온 돈을 나가지 않게 지켜야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부분에서 대입하고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자신만의 맞춤형 가치를 설정할 때 모순되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갖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거니와 매우 우매한 짓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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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